네 대한민국 대표 기업들의 채용 비밀을 벗겨내는 시간이죠. 공채 엑스파이 시간입니다. 네 청년 구직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기업 중심으로 상반기 공채 함께 데뷔해 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요. 2호 커리어의 이민경 컨설턴트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기업 어딜까요? 쏙쏙 키워드 통해서 살펴보죠. 쏙쏙 키워드 I'm your energy 이라고 나오는데요. 많이 봤죠. 박지성 선수도 생각이 나고요. 이거는 제가 좀 밋밋하게 읽은 것 같아요. 음을 좀 붙여줘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해보세요. I'm your energy. 그 다음 어떤 기업이 나올 것 같아요? 정유회사인데요. 그렇죠. 그거는 저희가 이민경 컨설턴트인데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딘가요? 어딘가요? 오늘 소개할 기업은 GS 칼텍스입니다. 이게 주유소로 친숙한 기업이죠. 그렇죠. GS 칼텍스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공채 X8 기업은 GS 칼텍스입니다. GS 칼텍스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해결해 드릴게요. 문자 메시지 유료 문자 메시지입니다. 샷 818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전화는 02-845-1901번으로 전화 주셔서 궁금증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해결해 드릴게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GS 칼텍스 어떤 기업인가요? 네 GS 칼텍스는 국내 최초 민간 정유회사로 출범을 하여 대한민국 산업의 세상을 연 이래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나라 석유에너지의 30% 이상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국가 경제와 산업 발전의 원동력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GS 칼텍스는 석유 분야를 주 사업 분야로 삼고 있고 이외에도 전력, 도시가스, 유전개발 및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산업 전 분야로 사업 영역을 넓히며 종합에너지 서비스 리더의 비전 달성을 위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경쟁력을 갖춘 석유 및 석유 화학 생산시설을 바탕으로 해외에서 수입한 원유를 고부가가치 석유 제품으로 전환해서 다시 해외로 출출함으로써 원유 수입액의 86%에 해당하는 외화를 회수하고 있으며 생산량의 50% 이상을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2012년 무역의 날에는 250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는 등 명실상부한 글로벌 에너지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GS 칼텍스 생산량의 50% 이상을 수출하고 있고요. 또 수출의 탑 수상을 할 정도라면 정말 대단한 회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회사 채용 소식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상반기 채용 소식 남아있나요? 2013년도 상반기 대주 신입 및 인턴 사업 모집 중에 있습니다. 트레이딩, 경영기획, R&D 분야에서 모집 중이고요. 자격요건은 4년제 대학기 졸업자 및 2013년도 8월 졸업 예정자입니다. R&D 분야는 석사 이상 지원 가능합니다. 전학력 학력 평균 학점이 4.5만점 시 3.0 이상이면 지원 가능하시고요. 병학필 또는 국면제자입니다. 학예인턴사업 모집 분야는 엔지니어, 트레이딩, 기술영업 분야에서 채용 중인데요. 4년제 대학 2014년 2월 졸업 예정자이며 전공이나 근무지가 상의합니다. 꼭 확인을 따로 해주시길 바라고요. 인턴 기간은 6월 20일부터 8월 14일까지 8주간 진행되는데요. 실습비가 270만 원을 8주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턴 평가 결과 기준 이상의 경우 하반기 대조 공채 시 최종 면접 기회를 부여를 하는데요. 평가 우수자의 경우 별떤 면접을 통해 조기 채용하기도 합니다. 신입 및 인턴 공인어학 성적 기준이 최근 2년 이내에 성적으로 토익 기준은 인턴의 경우는 700, 신입은 R&D는 700, 트레이딩은 800 이상 지원되시면 되고요. 이외에 공인 성적 외에 확인 성적은 1개 이상 충족되시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외에 사회의 다양한 경험이나 특이 경력 보유자는 우대사항입니다. 서류 접수 기간은 3월 20일 금요일 오후 5시까지이니 서둘러서 접수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양하게 정말 모집 중인데요. 모집 분야별로 중복 지원 혹시 가능할까요? 네 신입 및 인턴 사업 모집 중이고 산학 자금세까지 모집 중에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으실 텐데요.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분야만 지원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중복 지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한 분야만 꼭 지원을 하시고요. 전용 과정 알아보죠. 네 1차 서류 전용 합격하시면 GSC 외의 부합도 검사를 보시고요. 직무역량 검사와 한국사 시험을 보십니다. 그 다음에 1차 면접 후 건강검진 최종 면접 순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GSC 외의 부합도 검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GSC 칼텍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GSC 외의 기본 역량을 지원자가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측정하는 객관식 인성검사 테스트입니다. 억지로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있는 그대로의 모집을 솔직하게 답변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직무역량 검사는 개인의 직무역량을 판단하는 몇 가지 항목을 측정하고 실제 업무에 필요한 역량을 어느 정도 갖추었는지 평가하는 검사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사 능력 검사 시험은 한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이 어느 정도 있는지 평가하는 시험인데요. 한 이상급의 수준의 난이도로 출제가 됩니다. 팁을 몇 가지 드리자면 GSC 외의 부합도 그 다음에 직무역량 검사 한국사 테스트를 하루에 모두 진행하게 됩니다. 직무역량 검사의 경우는 문과 기준 언어 자료 해소이라던가 지각 능력을 평가하게 되고요. 한국사 시험은 과락이 50점이 있지만 회사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문제 중에서 50% 정도 출제가 됩니다. 다운로드 받으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테스트에 합격하시면 1차 면접을 보시게 되는데요. 팀장이나 상무급 전무위원 면접으로 전담하는 실무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비즈니스 케이스를 활용한 프레젠테이션 면접이나 개별 면접, 집단 토론 면접으로 진행이 됩니다. 준비하셔야 될 것들이 좀 많습니다. 꼭 확인을 설정하게 하시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은데요? 서류 전형이 통과하려면 뭐니뭐니든 자기소개서가 참 중요할 텐데요. 항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소서의 항목들을 봤더니 질문들을 정확하게 인지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성장과정 및 학창시절에 대해서 작성해 주시는 건데요. 다 아시는 것 같이 가치관이나 신념, 직업의 동기를 드러내시면 참 좋겠고요. 두 번째,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관점에서 일을 추진했던 경험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도 새로운 환경이나 조직에 들어가서 갈등을 겪었던 경험이나 일을 성공적으로 극복했던 사례인데요. 새로운 관점이나 새로운 환경이나 조직 이런 것들을 볼 때 경험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 생각이 들고요. 직무에 관련된 경험들을 미리 해두셔야지 이런 질문에 대한 자소서를 작성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성취감을 느꼈던 일은 무엇인가라는 질문도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당사에 꼭 입사해야 하는 이유, 지원 동기이죠. 왜 GS 칼텍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작성을 하셔야 되고, 지원 직무를 위해 했던 노력이나 그리고 당사에 입사해서 이루고 싶은 직무적인 목표에 대해서 서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자소서 항목 참고하셔서 잘 준비를 해보시고요. 이제 면접으로 넘어가면 또 면접상 중요하죠. 면접에 관한 팁도 좀 주세요. 네, 1차 면접은 면접자 3명에 지원자 1명으로 하는 3대1 면접으로 진행이 됩니다. 최종 면접은 회장님이나 임원 5분이 들어오셔서 다대다 면접이 진행이 되는데요. PT 면접의 같은 경우는 두세 가지의 주제를 주고 주제를 하나 정하면 그 주제에 대한 문제를 줍니다. 문제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셔서 발표하시면 되시겠고요. 주제는 직무에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문제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론 면접의 경우 주어진 주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정한 후에 의견이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관성 있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공채 X파일은 GS칼텍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무엇보다도 접수 마감 기한이 그렇게 크게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바로 지원해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EO커리어의 이민경 허사단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